비트코인 예측의 신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바로 이번 추석부터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대폭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이 무엇을 근거로 다음 주부터 비트코인의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지 곧바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내용 놓치지 마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비트코인 예측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대부분 정확하게 맞추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바로 이번 추석부터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강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주요 글로벌 코인 거래소인 비트맥스와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에스트롬을 설립한 암호화폐 억만장자 아서 헤이즈였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지난주 금요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을 보는 쇼포지션을 오픈하면서 비트코인이 주말 안으로 5만 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관점이 공유되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비트코인은 곧바로 급락하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5만 달러에 가까운 수준인 5만 2천 달러 업비트 기준으로는 7,200만 원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아서 헤이즈의 하락 전망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아서 헤이즈는 쇼포지션을 익절했으며 미국 재무부에 제닛 옐런 장관이 개입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비트코인이 이르면 바로 다음 주부터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 쇼포지션을 익절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더니 지난주에 급락이 발생하기 직전 가격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의 마법처럼 비트코인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아서 헤이즈의 예측은 작년부터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5월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2024년에 7만 달러 대략 1억 원을 돌파하여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올해 2월에도 비트코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가 상승 관점을 제시한 올해 2월부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본 유입과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늘어난 덕분인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시점부터 단기간에 1억 원을 돌파하여 아서 헤이즈의 전망이 실현되었죠. 게다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달성한 뒤인 4월 초에 아서 헤이즈는 4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약세를 보여주다가 5월부터는 추세가 반전되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관점이 공유된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4월 말까지 하락하면서 아서 헤이즈의 약세 관점이 적중했고 5월부터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6월까지 상승을 지속한 덕분에 아서 헤이즈가 제시한 상승 전망도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 헤이즈는 본인이 최근에 제시한 관점대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에 다다르면서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이 나온 근거는 가장 먼저 미국 재무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흡수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금리가 내리면 대출 이자부담이 줄어들기에 사람들이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소비를 하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자산에도 투자하면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몰린 코인하고 주식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금리를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거나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면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이 직접 나서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보통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표현이 언론 기사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은 초강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에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36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탄생을 불러왔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거대한 자금이었으며 코로나 사태 때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시점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고점까지 700%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의 코인 강세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작년 3월에는 미국의 주요 은행 중 한 곳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전세계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재무부와 연준에서는 각지의 은행 구제를 위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해당 소식이 기사로 나왔던 작년 3월 중순부터 비트코인은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더니 단 일주일 만에 40%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동성 공급에 관련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곧바로 강세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마침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도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와 은행 연쇄 파산 사건 당시하고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비트코인이 폭등할 때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24일에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바로 다음 주 18일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연휴가 한창일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거의 확정하는 발언을 꺼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의 연설 소식이 전해진 뒤로 비트코인은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계속 약세만 보여주면서 상승 분위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중인데요.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금리 인하 직후에 폭락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의 금리 인하 대책이 경기 침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흥미롭게도 수많은 전문가의 예측과 시장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최근 연설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위험신호가 아직 없으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죠. 이를 두고 아서 헤이즈는 제닛 옐런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시장이 다시 급락한다면 미국 재무부가 더 많은 자금을 동원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에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그 상승 예상 시기를 이르면 바로 다음 주라고 언급한데도 시장 하락을 발생시킬 만한 요소인 연준의 금리 결정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지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중인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미국 정부가 시중에 돈을 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리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인 제닛 옐런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하고 동일한 정당인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는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닛 옐런 장관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경제에 대한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지적을 계속했고 최근 6월에는 트럼프가 내세운 주요 공약인 전국민 세금 감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당장 지난주 금요일에도 만약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이번 대선과 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국세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트럼프가 공약을 쉽게 이행할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언포를 놓기도 했죠. 이처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는 만큼 카멜라 해리스 대선 후보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코인 예측의 시인 아서 헤이즈는 제닛 옐런이 선택할 방법으로 미국 재무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 집권 중인 민주당과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서 대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 코인 가격도 상승하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자는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호의를 느낄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코인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재무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하고 공화당 대신에 카멜라 해리스와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길 바랄 수도 있겠죠. 물론 카멜라 해리스 후보와 민주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힌트를 제시한 것은 물론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정치적 인사까지 포섭하면서 코인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는 본인을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최근에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남은 비트코인이 전부 채굴되어야 한다면서 직접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방문하여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보여준 덕분에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의 가격이 급등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담보로 수표를 발행해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한 16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21만 개를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비축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부채는 35조 달러 무려 사경 8천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00조 원에 80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감당하려면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를 필요가 있으니 결국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돕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죠.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유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까지 나오는 중인데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동일한 정당인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자 친아무화폐 인사로도 유명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 현재 시세로 약 70조 원 이상을 매수하여 비축하는 법안을 공개했으며 해당 법안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정당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수천 통의 지지 서신이 보내질 만큼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게다가 트럼프는 최근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섭하면서 함께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인데요.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선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 시작한 데다 본인의 재산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미국 정부가 보유한 전체 금시세인 826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코인 투자자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루에 비트코인을 550개 지금 가격으로 420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발언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공약을 제시한 임무를 도널드 트럼프가 측근으로 들이면서 포섭했다는 점을 통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표한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법이나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미국 정부 주도로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아서 헤이즈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코인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출시된 2008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점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한 차트를 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하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대선이 시작되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집권 정당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가 자주 있었고 새로 당선되는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자금이 시중에 풀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암호화폐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아서 헤이즈의 전망대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코인 시장이 추석 연휴부터 연말까지 역사적인 상승을 시작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ETF 덕분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100만 달러 13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리라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형 투자 회사인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전체 자산의 5%만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단순 계산만으로도 51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죠. 물론 최근 들어 비트코인 ETF는 역대 최장기 유출이 발생하면서 관련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도 하락했기에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ETF를 두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번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ETF를 통해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린 것이었으며 비트코인 ETF는 출시 첫날부터 6조 원이 넘는 거래량을 달성하면서 현존하는 모든 ETF 상품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한 ETF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ETF를 투자한 기관의 수는 937개로 알려졌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 기반 ETF 상품에는 비트코인 ETF 투자기관의 10분의 1 수준인 95개의 기관만 투자 사실이 신고되었다고 하죠. 특히 비트코인 ETF는 일반 기관을 넘어서 미국 정부기관까지도 투자하는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위스콘신주 정부가 미국 정부기관 중에 최초로 2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으며 미국 뉴저지주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저지시티의 시장도 연기금 일부를 동원해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더해서 미시간주 연기금도 8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ETF를 투자했다는 내역이 추가되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여 비축하겠다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앞서 등장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가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발표한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법이 통과된다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비트코인 ETF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들이 많고 그중에는 우리나라의 중앙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17조 원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460억 원 규모로 매수하여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죠. 여기서 해당 소식을 접한 분들이라면 다른 기관도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암호화폐 관련주를 매수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국민연금은 미국 최대의 코인 거래소이자 나스닥에 상장된 최초의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하여 600억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투자자 사이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투자하는 것은 이전부터 수많은 초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보니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 투자를 통해 좀 더 비트코인 관련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침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전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했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는데도 블랙록은 최근 6월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80억 원 이상 매수한 사례가 있죠. 게다가 유럽의 대표 금융 강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의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라든지 세계 1위의 식품 기업 넷슬레의 본고장인 스위스의 중앙은행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투자 사례들처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본업인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비트코인 관련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고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최근 글로벌 주가 지수인 MSCI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미국에서의 심사도 완료되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지수인 S&P500에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다른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중이며 일부 기업들이 벌써 비트코인에 투자한 덕분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일본 최대의 증권거래소인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회사 메타플래닛은 지난 상반기부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며 100억 원 상당의 빚까지 내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관련 소식이 발표된 이후 메타플래닛의 주가는 최근 고점까지 140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 최대의 웹3 행사인 웹엑스에 메타플래닛 CEO가 참석하여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발표한 뒤에 주주의 수가 이전보다 7배 늘어나면서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고 비트코인을 테마로 하는 비트코인 호텔을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밝혔죠. 더해서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이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샘너사이언 디픽도 주요 보유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2주 만에 샘너사이언 디픽의 주가가 100% 오르게 되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메타플래닛하고 샘너사이언 디픽이 채무이자만 겨우 갚을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전부 무시하는 좀비 기업이었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수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샘너사이언 디픽은 애초에 투자하고 무관한 의료기기 업체였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며 투자하고는 상관없는 기업이었는데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뒤로 암호화폐 관련주가 된 것은 물론 수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파격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메타플래닛하고 샘너사이언 디픽처럼 겨우 기업 운영만 유지할 수 있는 좀비 기업들이 미국에만 2천 개에다가 전 세계적으로는 7천 개에 달한다고 알려졌으니 이러한 기업들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메타플래닛 그리고 샘너사이언 디픽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앞서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가 전망한 것처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 자산의 일부만이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폭등을 보여주리라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결국 정리하자면 미국 재무부하고 연준이 바로 이번 추석 연휴에 예정된 금리 결정일 이후에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미국 대선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중에 돈을 풀 것으로 예상되어 비트코인이 지난 코로나 사태 당시하고 작년 초 은행 파산 사태 이후 보여준 강력한 상승을 재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ETF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통한 비트코인 간접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따라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기관도 많아지는 중인 만큼 바로 이번 추석 때부터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더해져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